안녕. 나는 뽀동이라고 해. 오늘은 이 뽀라라를 한번 뜯어서 만즈를 먹어볼 거야. 오늘은 뽀뽀가 없어서 슬프지? 아니야. 난 안 슬퍼 기뻐. 와 여기 박스 좀 봐. 쨔쨔. 링렘이 안 됐습니다구. 유튜브 보는 거 아니었냐구. 갑자기 뭐였냐구. 아빠랑. 아빠한테. 아이템을 통해 온. 뭐였냐 구워. 가 tweeting을 해서 열기 Bod. 따란. 스메. 이제 이걸 이렇게 돌리면 끝입니다. 이건 초콜릿을 만드는 베이커라고 해. 친구들아 오늘은 나 혼자니깐 이렇게 친구가 아닌 사람도 있을텐데 나보다 더 어른이고 더 나이 많은 사람이랑 동생인 사람도 있을텐데 친구라고 부르는 거야 아 아 정말 당기기는 아 에스레이 찍으라고 산거고 이거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거야 이거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이거 어떻게 꺼낸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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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 이거 만드는데 이건 빨리감기로 편집되겠지 이런 지루한 작업은? 노! 내가 돌려볼래. 내가 돌려볼래. 내가 만들었잖아. 아니다 반대편. 그럼 이 뽀라로는 내가 돌리지. 망할 것 같아. 아니 안 망해. 어려워. 이 귀찮은 거 누가 만들어 먹어? 됐다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끼고 끼고 돌려. 여러분 다 됐습니다. 여러분 이제 이걸 뜯어보겠습니다. 고고! 고고! 어 됐네. 좀 더 내가 냈어. 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뽀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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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맛있겠죠? 여러분 입을 벌리면 먹을 수 있습니다. 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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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윽. subscribed to me! 가서 늤는 호stersД인. 팬eln. 잡다. 가까이. 띵. 사진을. 팬. 카리 dole. Saya faithful. 나는 Lightning. 여러분들. chain.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